오오 피하고 오오오 우와 잘 피했는데 역시 경비병은 만만치가 않구나 야야야 어떡하냐 저쪽으로 오는데 여기로 숨어야겠다 자 또 내려오진 않겠지 자 얘는 지나갈거구요 아까처럼 돈도 안갖고있죠 쟤네들 어 돈 이렇게 훔치는거 같은거는 좀 돈을 좀 많이 주지 보상을 있어봤자 7골드 8골드 많아봤자 10몇골드야 이 당실때 1골드로 한 얼마정도 버티시지 1골드면은 뭐 한 끼 식사정도 되나 한 만원? 10달러 야 너 왜 안움직이냐 야 움직여 나 멈춰 10달러 웬만하면은 안하려고 했더만 제가 잘못이야 안움직이잖아 저도 어 저희로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저희로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저희로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저 계단을 통해서 가는거 같아요 넍 저희로 이렇게 가있었죠 계단을 통해서 위로 이걸 어떻게 해 아까 이거 잡으려다가 들킨거거든 못 잡는구나 어떻게 해서 잡는거지 이렇게 잡는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잡는거구나 타산도 아니고 아휴 3인칭 오래간만이 나오셨네 어 이 휘파람소리는 도둑장군 휘파람소리인데 도둑장군 휘파람소린인데 도둑장군 휘파람소리인데 What's the matter, General? Mommy, a little too much for you Never speak with my mother like that again Or... Get over here What's going on here, General? No! That's it. Take your black tax Take your black tax out of my house I'll catch her again And I'll cut your balls off I'll catch her again This... I'll catch her again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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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kill you I'll kill you I'll kill you Thief! You're the one who's gonna die You're the one who's gonna die Ah! I'll be wrong with you I'll be wrong with you I'll be wrong with you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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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실패했어요 유령... 유령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애 재키를 다시 시도하는 것도 있군요 흐흠 성광탄 비싸죠 자 계속 가보자 책도 이번에 했구요 아 저기 의안이 아니구나 눈이 눈이 어쩌다가 저렇게 된거군요 의안이 아니야 눈이 한쪽이 빛나는게 야 되게 잘뛰어지는 사람치고는 어? 얘 왜 죽어 몸이 왜소한편이네 하긴 도둑이니까 뭐 뭔가 지금 그 비손과 비손과 개한테 좀 나쁜일이 있나 채가 죽어있죠 채가 죽어서 왔어요 그 비손과 개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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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3명 있었어? 지금 3명 구경꾼있고 1명을 그거 한거야? 오 빠른이동 같은거 없나? 빠른이동 같은거 단위는 없구요 그땐건 안키워요 잠깐만 집 좀 털까? 아 여기 다 턴거 같다? 다 털었던데 같은데? 의사 의사 전염병 의사였던 맞네 다 털었던데 이런 도둑이 마을에 한 명만 있으면 그 마을은 어 남아있는게 없겠는데? 안그런가요? 뭐 다 훔치고 뭐 다하면은 남아있는게 없지 뭐 그 마을은 뭐 그리지 그 마을이 그리지 그 마을이 나 다 턴거 어디가? 그 마을이 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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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븐 멍님 어서오세요 basso knew that book was important lucky for you to still hear that basso's no idiot book sounds like a good read they take basso to the cape but it's well guarded you can't just walk in the door that's good i'm not a big fan of doors that's not possible oh wait there may be one go on jake loyal the cause wanted to strike the baron in his heart so he's been setting keep for some time he knows the way he j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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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얘 입장으로서는 저럴 수 밖에 없는게 이해가 가 쟤한테는 저게 더 중요하죠 근데 주인공한테는 바소가 더 중요하죠 자 그레이토 아 뭐지 아까 제이콥 제이콥한테 한번 가보죠 네 거기 잠입할 수 있는 정보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양기비를 좀 사낼걸 그랬나 지금 포커스가 지금 다 되가지고 게다가 들 수 있는 아 지금 돈이 얼마였지 돈이 얼마였지 돈? 아 나 돈 얼마인지 왜 안나오냐 어 1300골드 이거면 두개정도는 살 수 있을거 같은데 잠시만 거제어왕이 어디있더라 여기있다 근데 저기까지 가야돼? 어 체크 체크하는게 없나요? 어 체크 체크하는게 없나요? 어 화를 왜들어 야 여기는 어떻게 올라와 여기였지 참 깜빡했다 자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하죠 자 아 잠깐만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아니잖아 저 포인트만 보고 가다가 어 조심조심 떨어져요 이쪽인가 이쪽인가 여긴 아니죠 절로 가야되는데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내가 집으로만 좀 안전하게 다니고 싶은데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아 내려가기 싫은데 그리고